20번 문제 볼게요 밑줄 친 기억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이 틀렸고요 오답률이 한 70%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그리고 일단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생각보다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문제가 연도를 제대로 알지 않고서는 좀 풀기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선지가 좀 헷갈리게 나왔어요 자 일단 볼게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독은 이달 9일 베를린 장벽을 포함한 모든 국경 초소를 통해 서독민 처베를린으로 상시적 출국이 가능하다고 발표함으로써 개방정책이 가능했대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은 동독이 동서베를린 사이의 통행을 제한하면서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나오면서 이후 동서베를린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은 지난 28년간 고립과 분단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동독과 서독이 분환되었다가 통일되는 과정을 베를린 장벽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베를린 장벽 자체가 소련이 베를린 봉쇄한 다음에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냉전이 쭉 전개가 되다가 결국에 냉전이 완화되고 해체되는 과정에서 1989년에 붕괴가 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28년과도 일치하죠 사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아이고 쉽네!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다만 선지가 어렵게 나왔어요 굉장히 그 시기가 붙어서 출제가 됐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가 좀 잘 아는 선지부터 지워보도록 할게요 1번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됐대요 닉슨 독트린은 미국 대통령인 닉슨이 우리가 이제 아시아 쪽 특히 베트남 전쟁 등에서 빠지고 이제 군사적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써 냉전체제 완화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1969년에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냉전체제 완화니까 그래서 1번은 선지 맞아요 2번 볼게요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났대요 자 보통은 베를린 봉쇄를 기점으로 해서 냉전체제가 강화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1962년에 일어났다라고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건 맞지 않나? 라고 하면서 체크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진짜 핵전쟁까지 갈 뻔했던 사건이었죠 3번도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살짝 헷갈릴 텐데 보통 우리가 공동체 하면 이제 마스터리스트 조약이나 이렇게 해서 EU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유럽 공동체 EC가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에 좀 흩어져 있었던 유럽 각국의 공동체를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967년쯤 아직 그러니까 EU가 등장하기 전에 냉전체제가 강화되면서 점차 슬슬 풀어지려고 했을 때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에서 벗어나고자 유럽이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60년대 한 중후만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뭐 3번도 체크를 했을 거예요 맞다고? 이제 관건은 4번인데 4번 오답으로 고른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세안이 사실 우리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교과서에는 물론 등장을 하지만 보통 이제 뭐 세계 각국에서 어떤 통합된 단체를 만들었는가 경제 교류를 위해서 뭘 만들었니 이런 식으로 내신문대로 많이 나오는 선지였는데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아세안이 나왔습니다 아세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번에 평화 10번치 나오죠 평화 10번치 반동행위야 뭐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니까 냉전체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제 제3세계의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걸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1,2,3,5는 주제로는 충분히 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번 주제랑 안 맞으니까 뭔가 그래도 4번이 틀리지 않았을까 라고 체크를 했더니 틀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공조체 결성이랑 동남아시아 국가의 결성 연도가 똑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유치하기 너무 힘듭니다 5번이 틀렸어요 왜냐 5번 반동회의는 1955년에 개최가 되고 이때 평화 10원칙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평화 10원칙이라는 즉 반동회의가 이미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워낙 자주 등장하고 다만 그때 이 반동회의의 개최 연도를 복습하면서 파악하지 못했더라면 이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20번의 경우는 등장하는 내용이 쉬워요 그런데 선지가 너무 지역적이고 어렵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도의 중요성이 좀 커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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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